왜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도착할까요? 저는 진짜 모르고 싶어요. 주황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너무 궁금해요. 강경우 선생님은 모르겠지? 가마지도 모르겠지? 근데 팬들은 내가... 주황이 주황 자체가 한 줄 안 돼? 솜 솜 우리 집 물고기 이름 주황인데 주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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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네 주황이 잘 지내나 모르겠네 주황이 잘 지내나 모르겠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손님들께 와서 인사해요 영상편지 한번 남겨요 로제 주황아 잘 있어? 여기서 너의 이름이 나와서 뭔가 보고 싶어졌어 좀 이따가 주황이는 근데 성격이 나름 좀 달라 주황이는 근데 성격이 나름 좀 달라 주황이 거의 강아지가 어 주황이는 누구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주황이가 물고기예요 주황이가 키우는 물고기 얘는 진짜 제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오고 쫄쫄쫄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진짜 치기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니 물고기가 사람 말끼를 알아듣는다고요 네 저건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려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추황이입니다 짜잔 짜잔 왜 이렇게 커 너무 크지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너무 큰데요 딱딱한 만에 딱딱한 만에 저 반겨지는 거예요 저 반겨지는 거예요 저거요 여러분 저 안녕 안녕 지혜는 르니 아 응별이 응별이에요 응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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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황이 그랬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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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로 우와 진짜 따라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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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을 많이 쳐요 이렇게 강아지처럼 우와 주황이 만지잖아 아빠가 주황이 여기를 보여줄 거예요 주황이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근데 나 이거 TV에서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나는 너무 창피하다 아빠 그것도 해줘 이게 이거 이거 먹는 거 이렇게 손에다가 먹이를 묻히면 아빠 저거 손에다가 먹이를 묻히면 그 물 위로 웃겨 우와 멋스러웠어요 멋스러웠어요 아 너무 웃겨 아니요 우리 그 물 위로 웃겨 우와 멋스러웠어요 아 너무 웃겨 아니요 우리 우와 우와 불고래 쇼 보는 기분이네요 진짜 불고래 진짜다 주황이랑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애교 애교 뭐 어 잘못 보면 주황이가 피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황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손 쪽으로 이렇게 와요 제가 보다 보면은 오이 주황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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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우우우우우OP 나 아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오우우 آپ 되게 잘 탈 오오우우우우 아빠 손에 되게 잘 탈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 저거 신기하다 보통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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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물고기가 싫으면은 되게 엄청 빨리 수영을 하는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 어머, 어머, 어머. 저 처음 봐요. 신기한데. 전 안 했네. 어머, 어찌해. 뭐야? 루코기가 애교를 부리는 걸 처음 봤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신기해. 저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봐요, 지금. 야, 이거 비수 좀 나오겠네. 도대체 비수 좀 나오겠네.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가만히 있으면 하이파이브처럼. 하이파이브처럼. 하는 게 너무 웃긴데요. 완전 꼬리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얘가 되게 힘이 세서 싫으면 진짜 이렇게 빨리 쫓고 나갈 수 있는 물고기인데 물고기요. 물고기는 다 된다고. 너무 몰라서 그런가? 자, 뽀뽀. 뽀뽀한다. 우와. 저희가 뽀뽀한 사람 처음 보죠. 물고기랑. 저게 얼마나 키운 거예요? 1년 조금 넘었어요. 혈앵모라는 종인 것 같은데 얘네가 14년, 15년 살아요? 하더라고요 원래 물고기는 별로 이렇게 눈빛이 없잖아요 오늘 저희 TV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면 나 이렇게 오늘 저희 TV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면 나 이렇게 좀 무서운데? 오오 안녕하세요 엄마! 아, 안녕! 어, 안녕 얘들아? 저와, 받아볼게요 엄마 좋아하는 주황이랑 윤이는요? 작은 오랑이랑 좀 작은 오랑이 우리 집에 오늘 좀 쎄다 한 일이 있었어 오늘 좀 쎄다 한 일이 있었어 왜? 어? 왜? 죽었어 왜지마 왜지마 어, 진짜 왜냐면 물고기 키우는 물고기가 지금 어, 주황이 어떡해 주황이 근데 스트레스 받았다 아, 너야 누구요? 그럼 노랑이 작은 노랑이? 아, 근데 내가 아까 말해줬다 근데 그거 아파 보이지도 않았단 말이야 정신적으로 바이 바이 어머니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뽕 장례식 잘 치러주고 좋아 좋은 소문인 거야 썸네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